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방송 두모래 피싱샵 대표 최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낚시 신발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다녀오신 특히나 낚시화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느끼실 텐데요 이 펠트 장화나 또는 갯발 신발 밑에 있는 펠트에서 나는 냄새가 새우 썩은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 하나만 차 뒤에다 살짝 올려놔도요 이 냄새가 차 내부를 가득 덮을 만큼 지독한 새우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용하시는 이 밑바통 밑바통에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로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락스를 뚜껑에 두 뚜껑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냄새가 나는 이 장화를 이 펠트화 부분 이 펠트화 부분을 이렇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담가두시고 난 다음에 꺼내시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게 있는데 이런 장화 종류의 펠트화는 푹 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담가도 워낙에 방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펠트화 신발 그러니까 갯발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물이 새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펠트 부분만 살짝 잠길 수 있게 잠기도록 이렇게 물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지 너무 이쪽에 잠기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적절하게만 이렇게 담가두셨다가 한 반나절이나 한나절 있다 빼가지고 그늘이나 햇볕에 말리면 깨끗하게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락스 성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지독한 새우 냄새가 싹 가시더라고요 물론 몇 번 정도 출조를 하면 다시 새우 냄새가 배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독한 새우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제가 못봤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마른 수건이나 또는 물티쉬 정도로 외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햇볕이 강한 직사광선에 이 낚시 장화를 말리시면요 여기에 보통 스폰지 재질로 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낚시 신발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